김성수입니다. 나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잘 들어봐 여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지 남자는 단톡같은 은혜라는 말 도구대르지 않은 소린지 진짜로는 흔들린다 자기는 여자밖에 모른다는 사슴을 남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서슴없까지 내 손을 떠는 여자처럼 밝혀진다고 도구대르지 않은 소린지 진짜로는 될 수 없는 여자들 조금만 사귀어 오면 매우 다 사슴을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내새로 벗는 여기라지만 별난 꽃 줄어도 이미 모란 사슴 차라리 해 용기가 있는 자도 그렇지 열밤에 지금만큼 참고 속도 필요해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은 열어로 불안을 깨죠 바람처럼 이 세상을 산다면 내 거야 그 순간에 날씨에 이미 정파리워져 잘 못했지 하늘은 그냥 이 기분 이 밤 사이에 결국엔 얼마나 과거 없을 수 여자들 여자들 괜히 추우면서 일어만큼 아직 아직은 아니라는 아리송한 말 도대체 안 할 수 있는 진짜로 때가 된 거라면 궁날때는 짜ا Nh sang zur 남자를 아는 눈을 두고 안뜬하게 봅치 술안장 못하는 건 멋있는 라 entertain 도대체 안고 하는 소린들이 진짜로 살아가는 여자야 조금만 술 취 내놓은 반응은 사실은 집에 한 잔 난 날아오는 소릴 치지 마 그런 남자 집에 가는 건 여자야 없다면 별 문제 없이 믿는 술 있어 여전 없는 세상 그건 정말일 거야 세상에 담아버린 곳에는 영원히 굴지를 탈 수 있는 미래처럼 복잡하고 미녀할 때 그곳에 남아여서 복요 두근조근하고 저런같이 뽑혀있어 뽑혀있어 제대로 뽑겨버렸어 아 퍼다 갑자기 과수 데뷔 1번 다음국은 100점 가자 사랑해요 그대 아냐아냐 사랑해요 그대 부모님 사랑해